안녕하십니까 인천 토탈인테리어 공사 전문업체 미강인테리어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미강인테리어는 20년 경력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페인트공사, 옥상방수, 설비공사 등 토탈인테리어 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항상 믿고 맡겨주신 모든 고객님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공사에 임하며 저희 업체를 선택해주신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최고의 만족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믿고 맡길 수 있는 토탈인테리어 전문업체를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미강인테리어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